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약간 얘기를 했지만 팩트체크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따져보겠습니다. 모욕죄 청년 김정식이래. 아니 도대체 말이야. 왜 뭐든지 보수 쪽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인이나 유튜버가 나오면 전부 청년입니까? 오세훈이가 지금 채용한 유튜버도 우익 유튜버지. 나한테 니들이 내가 만약에 서울시에 어디 들어간다 그러면 뭐라고 쓰겠니? 친정부 좌편향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친정부 좌편향 유튜브 막 이럴 거 아니야. 나를 갖다가 그러면서 문화평론가 뭐 이렇게 써줄 거야 니들이? 죽어도 안 써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보도가 될 때 그냥 청년. 이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단독을 달고. 굳이 청년. 아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지금 난리가 날 때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시민 한 명을 고소를 해가지고 뭐 수사를 하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명박근의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그 딴 게 아니고 이게 그 이걸 전단지로 제작을 해가지고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내용도 문제인데 보세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그 밑에 보세요. 아니 하단에 보면 이게 할 말입니까. 천만 명 대학살. 천만 명 보트피플. 핑거스냅으로 천만 명을 대학살하고 천만 명을 보트피플 만들어서 동해바다에서 익사시키고. 2500만 명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성매매를 시키고 2500만 명을 장군님 품에서 행복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이렇게 올린 작자입니다. 김정식이라는 쉐리가 샤발라가. 누가 보면 북한에서 삐라 보낸 줄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문제지만 이 내용의 악질성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 그림만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계속 얘네들이 선거에 지고 있었으니까 억울해가지고 악에 바쳐서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맨날 선거 지니까 이 타노스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달고 있는 거 봐봐요 여기. 세월호 배지하고 그 밑에 김일성 배지를 집어넣었잖아. 진짜 악독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음회를 하면은. 난 죽여버릴 거야. 나한테 이러면 진짜. 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예전 같으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박근혜 이명박 때도 안 하던 거를 청와대가 사람을 직접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이 그랬다고요? 이겁니다. 정의당이 그랬네. 저기다 강민진 대변인이 보시는 것처럼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거라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한 얘기가 가관입니다. 그다음에 얘기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 언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김근식까지 나서서.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한 발씩 더 나가. 보시면 문자폭탄이 양념이라던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고 김정은 비판은 처벌하려고 한다. 또 이상한 걸 여기다 섞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 대북전단까지 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비판한 전단지는 고소를 하고 김정은을 비판한 전단지는 만든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뒤섞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대북전단지에 대한 문제는 이게 왜 무슨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느냐라는 거는 저희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 번 체크를 했다시피 저걸 해달라고 했었던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저게. 북한 애들이 실제로 대북전단 쏘려고 보내려고 풍선 올려보내면 거기다 총 쏘고 이지라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이. 그러면 그거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올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안전한 데서 풍선 해가지고 그냥 띄우고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리고 돈 받죠. 그걸로 자기네 후원자들한테 우리 한 건당 얼마 했으니까 얼마씩 주세요. 이거 100달러 120달러 보냈습니다. 그거 받고 룸살롱 가고. 구라치고 실제로는 2달러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달러씩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1달러씩만 집어넣고. 나중에 발각되고 쌀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쌀 이만큼 집어넣고. 왜냐하면 풍선이 안 뜨니까. 이런 식으로 구라치고 걔네들은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받는 사람들은 강화도에서 풍선 보내는 애들이 아니고. 그렇죠.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민들 어민들. 그럼요.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고 고기 잡으러는 어떻게 나가냐 이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정책이 아니고. 그 대북전단지법은 통과가 문재인 정부 때 됐을 뿐이지 실제로 그 법이 발의된 거는 이명박 때부터거든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가 얼마나 씹었어 이거 갖고. 박근혜가 진짜 열심히 너네 그럼 죽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덤태기를 여기다 씹우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김근식 씨가. 아니 김근식 씨라고는 말하기가 쉽지도 않아. 김근식이가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반대했었어. 아니 그리고 대북전단 반대했었잖아. 민주당 정부 때 그 저 통일 정책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이 해가지고 평양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양 실제로 사절로 같이 여러 번 갔어요. 그거 자기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러다가 안철수 만나고 이상하게 되더니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항상 그 중도로 간다는 사람들은 종착지가 저기야. 아니 대북전단이 김일성을 비판한 겁니까? 김일성 비판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솔직히 그 아내 거 들여다보면 비판이 아니라 모욕이지 모욕. 아니 그리고 올려보내봐야 몇 개 가지도 못해요. 북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몇 개 가지도 않아.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날리면서 돈을 챙기면서. 동시에 이 돈을 주는 사람들은 또 뭘 하는 거냐. 이 접경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은 미국에 있어. 그렇죠. 미국에서 여기서 총질하고 싸우고 우리 김포 주민들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고 좋다고 생각해. 왜? 자기네들 무기 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실제로 그 풍선 안에다가 제대로 돈을 안 넣어서 보낸다는 게 뽀록 난 게 왜 그러냐. 북한으로 갔으면 안 걸렸겠죠. 우리가 다 맞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홍천 이런 데 떨어지거든요. 못 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발각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문제랑 지금 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타노스 그 전단을 뒤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타도우를 하는 거죠. 참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내용.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 모욕자 고발 안 했다 주장.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은 고발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 경찰이랑 검찰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렇지. 여기 보십시오. 자 2007년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이 UCC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UCC 다섯 편을 올린 사람 기소돼가지고 벌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땅박이. 땅박이. 땅박이 맞잖아. 내곡동. 땅박이. 땅 엄청 많더만. 이 땅박이라고 불렀던 내곡동 땅박이. 산 뭐 여기저기 차명을 한 사람 땅 많고. 땅박이라고 불렀다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고발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칭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그냥 경찰이 착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경찰이 그냥 이거 사건 된다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경찰이 알아서 하고 검찰이 알아서 했을까요. 그러면 승진하니까.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이명박을 각하 새끼라고 비난했던 현직 군인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이게 화제가 되니까. 실제로는 이웃같이 나지 못해서 이웃의 차에다가 빵꾸를 내고 그리고 본드를 발라가지고 극악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전직 판사가. 각하 새끼 짬뽕. 각하 새끼 짬뽕이라고 해서 나는 짤렸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판사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서 짤린 건데. 그렇죠. 자기가 역에 편승해가지고 나는 사실 민주판사야 이러면서 장사 엄청 해먹었죠. 엄청 해먹었죠.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똥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만 그랬느냐. 박근혜 때는 더 심합니다. 박근혜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산케이신문의 지국장. 이 사람도 그렇게 질이 좋은 인간은 아니지만. 진짜 저질이죠. 저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갔었던.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었던 사안이 됐었고. 보시는 것처럼 정윤혜 건 이런 거. 점단지 배포한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이런 분들 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알아서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다 마찬가지로. 모욕죄로 직접 대통령이 고소한 적은 없지만. 다 알아서. 다 알아서 고발이 되고. 알아서 기소가 돼가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이뤄졌던 전력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주거침입죄. 위계위한 업무방해죄. 아무거나 거는 거야. 거는 거지. 될 수 있는 거 다 거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거는 거예요. 재물손괴죌도 있었어. G20 그림. 그거 G 그림 그린 화가는 재물손괴죄에 걸렸었어. 그게 벽에다가 그렸다고 재물손괴죄. 벽이라는 재물을 손괴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알아서 기는 문화예요. 지금이랑 전혀 다릅니다.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윤서인이나 이런 애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싸잡아가지고 풍자 그림 그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난리를 쳐도 재판에서 풀어줘. 그리고 심지어 극우 유튜버가 문 씨라고 하면서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고 한 그 사람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특제 채용이 되는데. 특제 채용. 메시지 비서가 됐어. 아니 이런 세상에서 대통령이 무슨 언론 탄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을 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세상에서. 전혀 다른 맥락이죠 지금. 아 난 진짜 정의당의 대변인 대가리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다시 한 번 보여드려요. 다시 한 번. 그대로. 이명박 박근혜의 대통령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되어. 그때 허용됐었냐고. 허용이 됐었으면 각각 새끼 짬뽕이라고 그렇게 달고 내가 그래서 판사에서 잘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 정의당도 사안을 볼 때. 몇 살이에요 저분? 너무 어려서 몰랐다. 청년대변인이거든. 청년대변인이고 정의당 내 청년당. 그러니까 이명박 대가 너무 옛날이라서 몰랐던 건가? 그러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려서 몰랐다고 그럴 거면 정치하면 안 되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 가만 보면 이게 양쪽을 다 비판하면 공정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사안을 꼼꼼하게 챙겨봐가지고 결을 갈라서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섬세한 비판이 되지. 그걸 못할 거면 나나 저분이랑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당 정치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근데 총체력이야. 대표부터. 전직 대표. 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윤석열한테. 아우. 나 총리 시켜주면 같이 놀자. 이러고 있어. 이게 진보야? 아이고 참. 김상정 대표의 요즘이 참신한 주장 중에 하나는 2시간 30분 이내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 아 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공항을 신설하지 말자. 이런 주장인데. 그럼 한국에는 더 이상 공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공항은 만들 수가 없죠. 전혀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요.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못 가요. 공항 확장 못해요.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공항 확장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실환불가능한 얘기들을. 그러니까요. 자꾸 하면서. 그거를 법을 안 만들어준다고. 막 울다가. 떼쓰다가. 그러다가. 우선 선거 때만 되면. 어?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전단지 내용을 보여드렸고.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다시 한번 전단지 내용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비례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럼요. 동생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일반 청년? 30대 청년이라고 포장을 해주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가짜뉴스야. 그렇죠. 기자들 니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딴 거 다 떠나서. 서예지한테 일반 청년이라고 그러면 돌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서예지를 누군가가 이렇게 옹호했다고 생각해봐. 30대 여성. 뭐 이래버리면 안 되지. 30대 여성에게 도가 놓치게 그의 사생활을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 그렇죠. 그러면 난리가 날걸? 난리가. 야 서예지가 어떻게 30대 일반 여성이냐. 연예인이고 이렇게 막대한 부를 들이고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뭘 썼는데 60대 노인층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활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의 사망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루카님이 사진 채워요. 그래갖고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렇게 불편한 사진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카라향이 5월달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귤 종류. 5월달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귤 종류가 바로 이 카라향인데. 오렌지만큼 막 CR이 굵은데요? 아 그럼요. 그리고 껍질 엄청 잘 벗기잖아. 그러네요. 슬슬슬슬 껍질이 벗겨져요. 오렌지 진짜 힘든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껍질이 잘 벗겨져서 그걸 좋아합니다. 맛은 귤을 압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진하고 또 풍부한 그런 향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광고하려고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찐텐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010-2129-5097. 2129-5097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이름, 연락처, 주소 쓰시고. 그 다음에 몇 킬로짜리, 몇 개. 이거를 쓰시면 어디로 보내십시오라고 답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주문이 완료된 겁니다.